자, 걸그룹 프로미스나잇입니다. 아이돌학교 출신의 인기 걸그룹입니다. 박지원, 장기우리, 송아영, 노지선, 이채영, 이세롱, 이서연, 백지헌, 이낙연과 함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요, 스키의 부분들이랑 치엠, 당신의 아이돌을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잇입니다. 자, 프로미스나잇 정면을 향해서 정면 카메라 보시고 포즈 취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보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연습하셨나, 너무 잘하셨는데요. 왼쪽 부탁드립니다. 자, 프로미스나잇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분께 많이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아직 실린인데 이렇게 시상식에 참여하게 등록하는 것도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포토타입 뿐만 아니라 이 방송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미스나잇의 모델 포즈 꼭 보고 싶다고. 자, 오늘 2018년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프로미스나잇 모델 포즈로 마지막 포즈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 둘, 각자 최고의 모델입니다. 하나, 둘, 셋. 종료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기관그룹 프로미스나잇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미스나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